오늘은 말이야 내가 오늘은 말이야를 카메라 장면보고 한 게 처음인 거 알아? 오늘은 말이야 분노의 아이유 시리즈이긴 하지만 날이 날이니만큼 오늘은 기분 좋게 해보겠어 하지만 반말은 하면서 기분 좋게 한번 트리를 꾸며보도록 하지 우리 피디님 집에서 가져온 거야 새 거가 아니야 내 키보다 큰데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어 기분 좋게 오늘 한번 꾸며보자고 트리를 직접 꾸며본 적이 없어 나는 꾸며져 있었지 트리는 크리스마스 때 뭐예요? 크리스마스 때는 보통은 공연을 하지 올해는 공연이 없어서 아주 느슨한 크리스마스가 됐어 우리 항상 다 같이 빨간색 옷이나 초록색 옷 입고 베스트 드레스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정말 너무 외롭군 베스트 드레스 했던 거는 본인만 즐겼던 거 같다고요? 아니 아니 다들 다들 그런 척하지만 사실 우리 팀들이 더 난리야 올해는 아주 다들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 거야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그런 거 아유 유치해 이걸 언제 혼자 다 꾸며 이것도 그냥 두르면 되는 건가? 그죠? 전원을 꽂아야지 그러면 이건 하지 말자 요즘은 이런 걸 주로 나보군 난 정말 트리를 꾸민 거는 진짜 유치원 때? 이건 좀 무섭지 않나? 산타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야? 몸은 어디 갔어? 에잇 이거는 이렇게 두도록 하지 아 예쁘다 예쁘지? 아 뭐 근데 별도 없고 별은 지금 가운데 서성이고 있잖아 아 원래 제일 큰 별 여기다 달아야지 이게 끝나는 건데 다음에 또 트리를 꾸민다면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? 일단은 왕별은 꼭 있어야 되고 쿠키 쿠키 뭔지 알죠? 쿠키 쿠키 양말 내가 오늘 예쁜 양말을 신고 왔는데 새 양말이거든? 내가 진짜 아끼는 양말이야 아니 약간 느낌 있지 않나? 아 양말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뭔가 좀 외로워 보이는 거 같아요 하나는 갖고 싶었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양말인데 네 아 그래도 저걸 좀 두르긴 해야 될 거 같은데 얘도 그냥 켜지는 거죠? 네 어우 그치 이런 게 나아줘야지 막간 캡처 타입 이걸 느낌있게 두르는 게 중요해 느낌있게 저 양말 안에 넣어주세요 굿 아이디어 이거 내가 진짜 아낀 양말인데 이걸 신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 면이 되게 부들부들하고 따뜻하거든 여기가 포인트니까 이쪽이 이렇게 보이게 이건 내 코에 끼우라고 갖다 놓은 것 같지만 또 한번 달아볼까? 이건 근데 콘센트 꼽아야 되는 거잖아 이제 깜짝 놀란다 느낌있게 돌려줄게 나 근데 지금 진짜 일부러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다 아 문제점을 알았어 트리가 너무 빈약해 이게 막 두르면 이런 선들이 좀 안 보여야 되지 않아? 자 여기서 이거 하나면 끝장이야 이건 순간이 중요해 이거 녹아버리잖아 딱 이게 공중 떴을 때 딱 그 부분을 캡쳐해야 해서 그 트리로 기억하도록 해 자 지금 이 모습이야 이 정도면 된 것 같군 이 정도면 된 것 같군 여기까지 트리인 거야 우와 여기서 여기서 보면 그렇게 이상하지 카메라 한 번만 줘보실래요? 내 눈엔 이렇게 보이거든? 이쁘지? 내 눈엔 이렇게만 보이면 예쁘단 말이야? 근데 이게 이렇게 멀어지니까 너무 이상하네 결국에 그 콘텐츠는 다 인서트 인서트로 다 되는 거니까 자 됐다 그래서 내가 트리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선물을 또 줘야 될 것 같아서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어나 더 빛이 나 눈이 부신 나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한 네 손 잡고서 첫눈 위를 걸어 발자국을 새겨 이 길 끝까지 걸어갈 거야 사랑한 네 손 잡고서 다가오는 그 버스에는 기다리는 그 날 만큼은 기다리는 그 날 만큼은 네 곁에 있을 때 하루 종일 미리미리 약속해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한 네 손 잡고서 첫눈 위를 걸어 해젝 꿈을 새겨 이들 끝까지 걸어갈 거야 3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한 네 손 잡고서 저와 제 손 잡고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